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이 쿠파한테 썼어야 했나 온다! 뒤로 가면 어떡하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지 않나 폭탄 아.. 위로 착지가 됐는데 앞으로 갔으면 됐는데 저는 그 밑으로 갈 줄 알았어 주니어한테는 파워를 쓰는게 아니었죠 좋아 지지우강 나오나요? 저 밑으로 갔었어야 했나? 아니네 위로 갔었어야 했네 역시 꽃을 먹으러 내려갔었다면 망한거였죠 어.. 설마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셀 가지고 와가지고 좋았다 얼른 바로 착지를 했어야 겠죠 바로 여기로 꼬리나 하게끔 뭐 자기가 처음 만든 스피드는 뭐 이렇다는 건가? 처음에 바로 앞으로 안가가지고 조금 느린 것도 있었는데 저 오른쪽에 얼음블록 그..저건 뭐지? 어 잠깐.. 오우..삭지가 됐네요..감사.. 어 뭐야 이거.. 제발.. 제발.. 아하.. 간다! 간다! 이건 아닌데 튕겨난 거 아닌데 시간 없나? 상단 좀 밟 필요 없잖아 끝! 아까 주워가지고 결과적으로 기록이 좀 더 빠르긴 한데 신기록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에헤이 무슨 오토매틱 윈이야 지금 바로 앞에 꼴대가 있는데 지금 쫄로는 못 가구요 앞으로 가야지 아아 오케이 드라마 쥐지겠는데 끝 예헤이 막아놨지 어디까지 막아놨어 안돼 안돼 아 아 하 하아... 아... 진짜... 시간은 넉넉했어요 한 번에 못해가지고... 벌써 절반이 지났나 맵들이 너무 금방 끝나는데... 요것도 금방 끝나네요 20초밖에 안되잖아 안 돼! 안돼 Oh Okay Oh Oh 솔직히 방금 조금 마지막이 안좋았는데 원래 큰 상태에서 낮게 점프해서 들어가려고 했던건데 점프가 안돼가지고 요번엔 또 10초야? 작게 된 다음에 그냥 점프해서 들어간거야 기스위치를 치고 젤을 떨구고 문을 들어가고 끝나? 1프레임이 아니고 콩나무 1프레임 2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2프레임 초코들이 악랄한 맵이 많은데 요거는 쉬웠네요 3프레임 2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2프레임 2프레임 키가 필요해 혹시 너네한테 하나 있는 애 있니? 없고 이든 이든 좋아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아니면 뭐 킬을 더 먹고 가야 된다? 다시 돌아오네? 여기서 이제 코인을 먹어야 된다? 그래봐야 그래봐야 다섯 개야지 어 여기 다섯 개구나 한 맵에 다섯 개거든요 나는 첫 번째 앱에도 있나 싶었는데 다섯 개가 끝이었네 여기서 이제 꽃 나오고 후파 잡고 끝? 그런 건 아니고 아직 다섯 개야 다섯 개야 다섯 개야 아하 아하 근데 어차피 이거 저거 구파가 점프 안 했고요 여러분 홀로우 감사합니다. 가시 쪽으로 이렇게 맞으면서 넘어와도 되긴 했겠네요. 근데 다행히 아니 쿠파가 점프를 해도 맨 위에가 거뭇꽃이었나?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점프하자마자 바로 그냥 천장치고 바로 착지한 느낌이긴 했어. 점프를 못하나봐. 한글자막 by 한효정